기독교 복음선교회 이 주장을 바탕으로 기독교 복음선교회의 타락론이 이루어지는데요. 타락론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타락전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질투해 이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 성적으로 눈을 뜨게 만들었고 뒤이어 아담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게 해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타락론이 잘못되었고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다는 점을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5절과 6절에 의하면 여자 즉 하와가 본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나무입니다. 하와가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와가 먹은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 선악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악나무를 하와라고 하는 기독교 보금선교회 방식으로 풀이하면 여자가 나무를 보고 열매를 먹었다. 즉 하와가 하와를 보고 하와를 먹었다.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직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주장대로라면 생명나무를 뜻하는 아담을 하와가 성적으로 유혹해 관계를 맺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가 되겠죠. 하지만 3장 2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구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기독교 보금선교회는 아담을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 즉 천사와 불칼을 두어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주장대로 아담이 생명나무라면 아담에게는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주장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둘은 동치마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즉 아담 역시 생명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가지 모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2장 18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죠.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하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가 존재하는데 하와를 또 만드는 일이 발생하죠.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타락론의 중심에 아담은 생명나무, 하와는 선악나무라는 논리가 존재하는데 성경의 문맥을 살피면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명석 씨는 어떤 게시를 받은 것일까요?